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쿠세주입니다 오늘 한전산업이 2%대에서 지금 주가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눌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예로 할지 시행을 할지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었는데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금투세 때문에 좀 빠졌던 수급들이 집 나간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지금 긍정적인 수급적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한전산업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원전 섹터가 그동안에 이슈가 있었는데도 좀 못 올라갔던 이유가 금투세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슈가 10월부터 계속 줄줄이 대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큰 이슈들이 굵직한 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정말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뉴스라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극대화할 수 있고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빠르게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를 보시면요 자 이분이 이제 구글의 CEO인데 자 외신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번역을 하면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자 구글 관련해서 2019년에서 지금 2023년 그러니까 19년 대비 23년이 탄소 배출량이 48%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증가를 했냐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컸다 자 AI 생성 AI가 전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도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구글은 2030년까지 모든 운영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지금 달성하자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나오는 얘기가 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 전력을 조달 받기를 자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원전과 SMR에서 전력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자 다른 빅테크들은 이미 원전 도입을 결정을 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올해 3월에 원전에서 전력 공급 받기로 결정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에 최근 스리마에서 자 펠세드 원전에서 전력 공급 받겠다라고 자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가 한번 나왔죠 자 이 스리마의 섬에서 원전 재가동한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자 얼마나 폭증을 하고 또 미국 내 이 부분에 있어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단편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이 뉴스인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이 원전 섹터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웨이브가 시작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원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원전이 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전력에 대해서 원전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했던 얘기는 이분이 했던 얘기는 자 AI 관련해서 지금 빅테크들의 전력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들은 탄소 감축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전이 선택이 귀결이 되고 있다 원전으로 선택이 귀결이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력 수요가 많아지죠 그죠? 계속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 원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내 원전 사업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추종을 하면서 자 중장기적인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AI는 원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AI 관련해서 반도체가 지금 쇼티지 현상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이때 한미반도체라든가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10배, 13배 막 이렇게 갔었는데 자 지금은 반도체 쇼티지가 아니라 자 전력 쇼티지, 전력난 그로 인해서 해결책은 원전 그래서 원전주들이 지금 하반기 주가를 자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지금 한전산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텍사스 지금 이 블룸버그 소식입니다 자 텍사스 지금 전력당국이 AI 데이터센터 건설하려면 전력설비 직접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빅테크들한테 했던 말과 동일하거든요 자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전력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자 빅테크들 너희가 돈 모아가지고 SMR 건설해서 너희들이 그래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자 뭐 만들었어요? 빌게츠가 테라파워 테라파워 만들어서 SMR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뉴스태파워 자 뉴스태파워는 미국 내에서 SMR 사용회가 가장 빠를 거라고 지금 예상되는 이런 기업들인데 자 지금 이 SMR이 이제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테라파워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한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 뉴스태파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투자 에너블리티죠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이미 중요한 기업들 지금 지분까지 사들이면서 다 지금 발을 걸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할 텐데 자 이런 분위기 안에서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요 자 미국의 원전 최소 200기 증설한다 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K원전의 찬스다 자 지금 미국 내 24개 주에 위치한 지금 41개 원전에서 자 각각 한두기씩 추가적으로 지금 더 짓겠다 그럼 24개 주에서 2개씩 더 짓으면 48기를 더 짓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050년까지 미국 내 추가 전력 수요가 200기가와트다 자 그럼 200기가와트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면요 자 1기가와트짜리 원전을 200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200기를 그래서 200기 증설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SMR 포함해서 지금 엄청난 그 기회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내용 보세요 자 지금 미국 시장 지금 국내 관련 업계에서도 미국 시장에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원전 설비 증설 계획에 나오고 있는 만큼 발전소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에서도 미국 시장은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 그죠 한국 업체들도 할 수만 있다면 도전하겠다는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업체만으로도 미국 내 원전 추가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강력하게 원전 동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과 원전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기를 잘 못 지키죠 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미국에 경제사절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체코에 우리가 원전 2기 받으면서 자 지금 경제사절단 끌고 갔죠 자 이거는 미국을 앞두고 있는 예행 연습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쪽에 지금 이 엄청난 대규모 원전을 지금 추가로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다시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체코 정부가 체코 갈 때 사실 이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미국을 앞두고 갔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크게 갈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이번에 이 AI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지금 원전을 끝으로 해서 이 연말까지 하반기 주가가 정말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 당연히 추세를 이어갈 건데 자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자 금투세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져있고 눌려있는 그런 구간 자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연일 증시를 올리겠다고 190조라는 돈을 풀어서 부양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좀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 한국과 그 다음에 대만과 일본 아시아 주요 증시에 있는 자 그런 기업들이 아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자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갔다 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식하다 보면 이제 테마가 갑자기 크게 생기면 자 이쪽에 파티가 열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깐 가잖아요 단기 단타 그죠? 단타죠 그러면 다시 끝나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수급의 공백이 잠깐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다 좀 빠졌지만 자 결국에는 주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전산업은 역사적인 신고가 자 19,500원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이미 역사적인 고점은 돌파를 할 거고요 돌파한 이후에 자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텐데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정말 미친듯이 올라갈 겁니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다 장악을 했죠 그쵸? 장악을 했는데 장악을 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지금 올리려고 할까요? 그죠? 지금 적어도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올릴 때는 적어도 300%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이후에 자 300%로 쉽게 가는데 자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도세도 없죠 그래서 쉽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이슈다 그러면 600% 이상 가는 종국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이 전력 쇼티지가 결국에 원전까지 이어지면서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원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슈가 맞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전산업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타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매수기에 이때도 매수기에 이때 이때 다 매수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 꼭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는 올라가면 거의 끝이 아닐까 이제 막차 타려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실 분들 제가 타점이랑 그 다음에 목표축가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번호로 한전산업할 때 한전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올라갈 때 얘가 300% 가든 600% 가든 일자로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타점 타점을 제가 공유를 드리면서 가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한전이라고 해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문자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링크해서 지금 타점과 목표가 그리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중요한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릴 건데 링크 안에는 실시간 소통방이 있어요 여기서는 같이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이미 많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분들을 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 구독자에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선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 제재한다고 생물 보안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특히 CDMO 기업들이 엄청난 반사익을 얻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강도 규제를 인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CDMO 기업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 사업을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IRA 법안 그죠? 이때 2차 전지가 엄청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생물 보안법 그래서 23년도에 2차 전지 에코프루가 15배 갔던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IRA 법안이 있었고 2차 전지 중국 기업들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는 24년도는 바이오예요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특히 CDMO 기업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 기조가 같이 엮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마이너스 0.5% 이번에 인하가 됐죠 비커스로 시작을 했는데 자 11월 달에 또 0.5%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1%죠 자 1%가 인하가 되면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플러스 15%가 상승한다라는 지금 통계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과거에 우리가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이때 바이오 종목 3년 동안 반토막 났던 부분들 이해 가시죠?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는 기조인데 그 가운데서 생물 보안법이 지금 중요 이슈고요 예전에 2차전지가 작년에 폭등을 했었던 것처럼 자 이번에 생물 보안법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갈 거다 CDMO 관련주 그래서 이번에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이 CDMO 대장주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주행률은 300% 위에서부터 분할 매도 자 10월 달 슈팅 전까지요 제가 왜 10월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하원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폭열이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자 그리고 바이든의 서명이 지금 하게 되는데 최종 서명까지 있는데 자 11월 전 대선까지 끝낼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대감도 높고요 그래서 저는 300에서 얘가 한 1000%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한 500% 정도면 욕심 안 부리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500% 정도 그러면 300에서 500% 저는 실제로 여기서 분할 매도 할 거고요 저도 여기 강하게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실 분들은 여유자금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뭐 천만원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해보시고 어 천만원 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뭐 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고 또 올해 지금 연말까지 만약에 수익률 별로 안 좋으셨다라고 하면 이 종목으로 만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꼭 만회하시는 데 있어서 이 종목 받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선물로 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금양처럼 15배, 20배 자 작년에 이런 종목들 놓치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이슈고 지금 종목만, 섹터만 바뀐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장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이 종목 선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산업 관련해서 같이 문자 받아보실 분은 한전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익 많이 보시라고 안내 드리는 거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시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이거 꾹꾹 눌러주셔서 채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채널도 성장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놓치지 마시고 수익 가져가는 데 있어서 꼭 귀에 잡으시길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